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6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제 단식 그만하고 그래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를 좀 해보자 라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반응은 여당의 대표가 특정 가수를 공격했다 라면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봐주면 안 되고 잘해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존재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눈치가 없는 인간도 하나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야 당대표 간에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합시다. 덕담과 함께 경쟁도 하자 그러니까 단식을 그만둬라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뭐 여기저기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서 한 번도 찾아와 보지를 않냐 윤석열 대통령 있는 용산에 찾아가가지고 대통령이 좀 어떻게 명분을 주면 안 되냐 뭐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당대표로서 최대한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화답을 하고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라던가 아니면은 아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던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단식을 중단하던가 그런데 이재명 이게 반응이라고 나왔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서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오늘 오전 단식 농성장인 탕 대표실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서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 대니 걱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김윤아가 가수 김윤아 여러분들 최근 사건 아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sns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비판한 김기현 대표를 공격을 한 건데요. 단식 17일째인 이재명은 누운 상태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계 인사들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는 게 고영재씨의 입장이었는데요.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좌파 연예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국 책 산 거 자랑하고 있고 뭐라고 하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당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아니 조국이가 본인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거 뻔히 알면서 저런 연예인들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연예인들은 스스로 좌파인 것을 자랑하는 게 장사가 돼요. 좌파 장사가 돼요. 우파 연예인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설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블랙리스트 있었다고요? 그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했던 연예인, 배우 여러분들 쭉 필모그래피를 보시면요. 쉬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 갖고 쉬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작품활동했습니다. 반면에 희면섭 씨나 이런 개그맨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연예계에서 사라졌어요. 뭐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김기현 대표가 건강을 염려해주고 국회로 돌아오라, 단식 그만해라. 좋게 얘기했으면 좋게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잘해줄 필요 없어요. 감싸줄 필요 없습니다. 도리를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 사법적으로는 깜빡 넣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해라,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면 모르겠어요.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립니다.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입니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회무물입니다. 왜 사과를 합니까? 홍준표 씨는요.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돼 있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는 게 본인의 역할이에요. 대구시정에만 집중하라고 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사실상 지지하는 듯한 발언, 그동안 자신이 이재명에 대해 비판했던 말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발언하는 것은 청개구리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요. 이런 자들에게는 당원권 정지 갖고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당원권 정지가 무의미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준석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당이 단호하게 당원권 정지를 내렸던 것까진 잘했지만 사후관리로 추가적인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거의 강제 입원이 임박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요. 19일에는 문재인이가 상경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복혈당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식을 하고 있는데 공복혈당이 떨어졌다는 말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19일 땅을 쟀다는 얘기입니까? 이상하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신체검사의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uerdo